34회 시험에서 적중한 문제가 정확히 특강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기본과정, 문제풀이 다 합치면 굉장히 높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9월 이후에 시작된 강의 중에서 특강만한 자료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높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아 맞아. 구토사건에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적중자료를 보겠습니다. 국회법 먼저 볼까요? 국회법 보기 전에 어디서 이게 적중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지 않고 백선. 가장 중요한 거. 백선이 있고 가장 중요하죠? 꼭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핵심 40제가 뭐냐면 이론총정리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영모의고사라고 해서 40문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9월 이후에 다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9월에 거의 끝나요. 빨리 시작되면 8월 말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 8월에서 9월까지. 8월에서 9월까지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다. 늦으면 10월까지 강의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특강이에요. 특강. 특강 자료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잡았고 물론 정규과정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뺄게요. 제가. 왜냐하면 정규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직을 까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무 넓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8월, 9월. 거의 9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월에 한 내용을 10월에 시험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기준점으로 잡아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단원별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해드렸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 단무에서도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3개는 특강. 단모도 내년부터는 특강으로 갈 거예요. 7, 8월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백서는 지금 9월 정도 진행이 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 40제도 9월에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동영 같은 경우는 10월이죠. 10월. 9월에서 10월. 10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는 7월에서 8월에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얘네들 4개 갖고 하는 거거든요. 얘네 4개 가지고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또 지문이 똑같이 나왔는지 아니면 유형이 똑같은지를 볼게요. 28개 갖고 보겠습니다. 제가 국계법은 1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중에서 8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국계법의 41번 문제거든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국계법상 개발 행여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여기 3번이 정답이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여가를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물어봐요. 대상 지역이 5군데 있거든. 거기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이게 핵심 40제. 이론 특강에서 똑같이 8번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그 다음 백선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 백선 문제는 이론 정리를 같이 해드려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거 4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제한된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거 두 번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온 거죠. 핵심 40제에서 언급이 됐고 백선 문제에서도 언급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자주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화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외운 거예요. 1, 1개 이렇게 외운 거죠. 그래서 핵심 40제에 보시면 3페이지에 1, 1개가 나와요. 6번에. 복화용도지구 지정 대상. 여기 1, 2, 3번. 일반지구 지역. 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가 보입니다. 1, 1개로 외운 거 기억나시죠? 정답은 금방 찾죠. 디귿.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군데의 지역 중에서는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선에서도 나왔죠? 1, 1개. 똑같아요. 어디서 나왔다가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논점 정리해드린 거 용도지구 중에서도 또 나왔고.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이게 언급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출제가 하나씩 높다고 해서 올해 제가 딱 잡아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44번 가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답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사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구단위기역 지정안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거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 어디서 나왔냐면 자, 준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1번 지문에 뜨거든. 준산업단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산업단지 나오거든. 산업단지 여기 1번에.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되건 준산업단지가 되건 전부 다 산업단지의 종류니까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가 틀렸지. 1번 틀렸네. 그런데 2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 아니에요. 자, 도시역 내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기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보던 지금. 그래서 이게 일진이 상준이거든요. 일진이 상준이.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증가하는 지역이 일진이 상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지. 일반주거지역. 자, 일준. 준주거지역. 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 그러면 일반공업증은 네 군데에 없죠? 지금.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고. 요거 사실은 본시험 가면 어떻게 하냐면 생음표시 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지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XX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X.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거. 정태기. 맨날 우리가 한 거. 정태기. 택지개발지구다. 사업이 끝났다. 10년 지나야 된다. 그러면 지정. 하여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10년 지나야 됩니다. X. 5년 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도시적 외의지역에다 지정할 때. 자, 이게 뭐예요? 지구단위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래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가 포함되어야 되는지 전체 면적의 50% 이상. 3분의가 아니라 50% 이상. 이것도 맨날 하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5번이 뭐냐면 개발지능지구를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정할 때 산업기능이거든요. 산업기능은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가능하고 농림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농림이 나왔거든요. 농림지역에 위치했다. 그럼 당연히 지정할 수 있죠.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산업유통.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여기서 유사하게 문제가 100선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26번에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XX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XX. 1번 확실하게 틀렸다. 그 다음에 3번도 확실하게 틀렸다. 다 많이다. 옳은 걸 찾는 거니까. 4번도 확실하게 틀렸죠. 계획관리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지구단육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틀렸죠. 그러면 옳은 건 2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아무 이상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성리하시고. 그 다음에 45번은 기본적인 내용을 낸 겁니다. 저만 아마 적중한 건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이 다 적중을 했을 건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던 게 뭐죠? 100%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거든요. 다섯 가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핵심 40제. 다시 말하면 이론총전위 특강에서도 다뤘고 백선문제에서도 다뤘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이 다뤘죠. 우리가 사실은. 깊이 다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문제부터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이반대한 대상을 정확히 외워야 된다. 용산기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용산기지입니다. 여기 아닌 걸 찾는 거거든요. 용산기지입니다. 그러면 아닌 걸 찾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용산기지입니다. 시가와 전용군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찾죠. 여기도 백선에도 용산기지입니다가 있어요. 용도지구 중에서 건축재한을 지구단위고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가 있었고 산, 산업유통. 가능하죠? 여기 다 있죠? 그다음에 기, 기반인소설치 있네. 지, 지구단위기 했고요. 있고 입주기제 채소고요. 용산기지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유통 여기 있네요. 4번에. 그럼 없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정답 5번 체크하면 되고 이런 것들도 용산기지입니다. 암기코드 딱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100% 적중이죠. 47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국계법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오른 것. 기본적인 내용을 낸 겁니다. 취락지구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취락지구가 10번에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한다고요? 개발 제한고요.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두 번째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복합개발지능지구가 있거든요. 복합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기능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그런데 주거기능, 그 다음에 뭐예요? 맨날 하는 거 산업, 공업기능이지, 공업기능. 유통, 그 다음에 물류 있고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하는데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주거 플러스 산업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복합이에요. 그게 뭐냐? 산업 그러면 공업이다. 그건 꼭 기억하자. 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억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핵심 40제하고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백선문제 11페이지에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종합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따로따로 있던 하나씩 있던 내용을 종합해서 문제를 냈다. 그러나 어렵게 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48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외웠죠?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대상지역 올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핵심 40제에 보면은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대상지역이 1번에 나와있죠. 요거 낸 거고 그 다음에 백선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출제 예상문제 요거 박스형으로 냈죠. 근데 여기는 지문형으로 낸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공주가 있어. 공주가 공주가 이렇게 있어. 공주가 있는데 공주 있네 공주 공주가 산다니까 가출해서 가출 공주가 가출해서 조그만 집에 살아. 소규모 주택 반항하는 거지 뭐 반항하는 거지 어디에 산다고 소규모 주택에 왕이 어때요 집에 좀 들어와라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왕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소규모 주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공주가 사는 소규모 주택을 활성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어 활성화시켜라 거기 그 지역 자체를 아주 멋진 돈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 지역이 첨단 기능 있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도시첨단 산업단지까지 들어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상기법으로 한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여기서 여기 고밀 복합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연상기법 공주가 있어 공주가 있어 공업지역 주거지역 여기 있죠 가출했죠 조그만 집에 살아 소규모 주택 있나 찾아볼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들어와라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한다고 이 지역 활성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어 활성화 그래서 이 지역을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시켰다 이렇게 하십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럼 한 방에 끝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아주 웃으면서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 가볼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다루던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선문제 23페이지랑요 또 단모에서도 나왔습니다 단모 단어별 모의고사 핵심 40제 이론특강에서도 나왔고 벼락치기 6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4번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생략한다 하더라도 틀린 걸 찾는 건데 5번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인설부당교를 지정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복지정을 말하거든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인설부당구역은 서로 똑같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죠 하나의 지역에 동일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이따가 틀린 거고 싸다게 딱 치는 거죠 이렇게 정답 5번입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똑같은 지문이야 이게 1번 지문이 백선문제 34번에 1번 지문이랑 똑같아 지문까지 똑같네 지금 이따로 나와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자 이거 없다로 하셔야 돼요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없다가 돼야 되겠지 중복지정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금방 풀립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2번 문제로 갈게요 52번 가면 이게 뭐냐면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에서 나머지 지문을 다 몰랐어 1번 지문 3개월 3개월인데 의제가 된다네 의제 전자적권이 좀 걸리네 세금 표시 1당의 집행기간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거니까 이건 X 할 수 있지 토이텍 공사가 맨날 1년 내내 하는 게 뭐예요 동의받지 않아도 지정받아 사업할 수 있죠 분할을 시행할 수 있지 안이 된다 아니라 시행할 수 있죠 왜 공익사업은 한 시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국도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유는 네 글자 국가계 게임 끝 정답 퍼펙트 여기 나왔네요 국가계이면 누가 사업한다고 국장 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단모에 나온 걸 보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국가계 관련된다 누가 사업할 수 있다 국장이 사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틀리면 직무유기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단어별 모의고사 국계법 2회의 5번 문제랑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걸 찾는 건데 이 지문이 여기는 이 문제는 틀린 걸 찾는 거지만 이 지문 자체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 지문들을 계속 봐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계법 8문제가 지금 적중이 됐고 도시개발법은 100% 다 적중됐어요 6문제 전부 다 대단하죠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30 우리가 3회 때는 5문제를 적중했거든요 올해는 6문제를 적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법은 고득점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부 다 맞추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 오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근거를 좀 말씀드려볼게 근거는 간단한 겁니다 비리율 물어보는 게 53번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여기 있잖아요 백성 문제에서 계산 문제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쉬워서 문제로도 안 한다 그냥 여러분 암산해도 암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놔둬도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비리율이 뭐냐면 사업하기 전에 500억이었어 사업을 했더니 1000억이 되었어 몇 배 올랐냐 이런 얘기지 여기다가 사업비만 빼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500억을 하시면 돼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 그럼 비리율 나오잖아요 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리율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제가 사실 올해는 토지 부담율을 조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내년 정도에 나올 거예요 내년 정도 비리율 나왔으니까 단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논점을 똑같이 잡으시면 안 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오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논점은 제가 잡아드려요 그래서 잡아드리는 논점이 한 개만 잡아드리지 않고 한 두 개 정도 잡아드리거든요 그래도 양을 상당히 줄여드립니다 가선비가 엄청 높아요 제 강의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매년 말씀드리거든 근데 비리율 같은 거는 그냥 한 번 같이 기출문제라든가 이거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다 푸시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는 똑같이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율이라든가 토지 부담율은 숫자를 외우면 안 되고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공식을 말씀드렸고요 백선에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형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틀린 걸 찾는 건데 이 공장 부지 나오거든 공장 맨날 강조했잖아 공장 학교 나오면 경쟁 입찰 썰렁 그러면 2회 이상 유찰됐다 수익이야 퍼펙트 돼야지 나머지 지문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확실한 답이 1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영회 보면 2회 때 18부 문제랑 똑같아요 이거 2번 문제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공장을 주로 내거든 그러면 경제 유찰방법 똑같잖아 지금 이 지문이 2회 이상 유찰됐다 수익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포인트도 잡아 드린 게 백선에서 똑같이 잡아 드린 게 6번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핵심 40제에서도 그대로 달랐습니다 여기 9번에서 또 벼락치기에서도 똑같이 했죠 그럼 4번 5번씩 하는 거야 특감만 갖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수업을 다 듣고 나서 9월 10월이 제일 중요한 달이거든요 사실 그때 마음이 붕 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양을 늘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딱 찍어드리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정답 나왔고 55번 어떨까 한번 볼까요 이게 도시기발 조합이거든요 도시기발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나오는데 옳은 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지문이 1번이지 여기는 감사라고 했지만 임원이잖아 지금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죠 임원 될 수 없다 임원 될 수 없다 결격사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니은바 같은 경우는 공고방법 변경 오래 바뀝니다 이거 여기 있다 공고방법 변경 여기 있네 똑같이 나왔네 4번 지문 여기 4번 지문 자 그럴 때 뭐하라고요 여기는 신고였어요 백서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인가받아야 한다 싸다기 쳐야지 아니다 그래야지 아니다 기억번은 맞는 거고 니은은 틀린 거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다음에 소송하고 제가 소송하는 계약이나 소송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랬죠 계약이나 소송 같은 경우는 기억시읏 했잖아 기억시읏 계약 소송 누구 나와야지 감사 나와야지 웬 말이냐 대연회가 무슨 조합을 대표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맨날 하던 겁니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싸다기를 딱 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대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70인이다 그러면 몇 인 이상이지 50인 이상이지 그럼 둘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금방 찾아요 그래서 이 지문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지문들이 나오거든 정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억시읏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시읏 계약이나 소송 나오면 감사 기억시읏으로 연결되는 게 감사밖에 없으니까 다른 자랑 하면 싸다기 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정답 2번이 나왔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56번 같은 경우는 대행입니다 도시기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공공사업 시행자면 주택건설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한번 나온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계 이렇게 설계하면 그다음에 공사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분양해야 된다 끝 세 글자로 설계 세 개만 하시면 돼 설계 공사 분양 5번 정답 이렇게 해서 딱 치는 거예요 설계 분양 이런 거 공사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백선에서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건 백선 문제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 플러스 이론이거든요 포인트 여기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는 없지만 지문 중에 중요한 지문 플러스 알프에서 이 밑에 있는 핵심 포인트를 같이 잡아주시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밑에는 포인트 꼭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57번 가볼까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계에 따라 도시개발국을 지정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럼 이건 0.05초 세순이 임박한다 봄이 되니 세순이 임박한다 1년 내내 외친 거 세순이 임박 자 이게 핵심 40제 이론 충전위 특강에서 나온 3번 세순이 임박한다 이거 지문이랑 동영사회에서 똑같이 나왔어 인데이터 건설계 이거 지문 인데이터 건설계획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어때요 퍼펙트한 지문 아니겠습니까 세순이 임박한다 우리가 맨날 보던 것들 문제 이론에도 나왔고 특강 이론에도 나왔고 문제도 나왔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래서 0.05초 만에 답 찾으셔야 돼 못 찾으면 직물기 하시고 자 58번 가볼게요 도시개발군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서의 청산금 여러분 청산금은 정답 2번인데 여러분 환기 대상에서 제외됐대 정돌이 그래야지 정돌이는 돈 받고 미리 나가니까 청산금 미리 줄 수 있죠 그때 결정할 수 있다 지문 그대로 나왔잖아요 9번에서 핵심 40제에서 그대로 나온거지 이것만 몇 번 읽어보면 금방 답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영삼에서 똑같이 나왔어 문제가 지문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잇따로 나왔거든 지금 동영은 여기는 없다로 나왔잖아 그럼 얘가 틀린거지 뭐 잇따가 옳은 내용이니까 지문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잇따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약간 제가 더 맞추면 좋은데 유형을 이렇게 딱 봐서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거 없다로 나오면 틀려요 라고 말씀드린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봤던 분들은 어때요 이거 금방 풀죠 껌이죠 껌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도정법은 6문제 중에서 5문제 오늘 획기적이다 획기적이다 올해 원래 도정법이 제가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는 적중하는데 올해는 5문제가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적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인설 아닌 것들은 적중이고 마울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다 푸셔야 돼요 정비기반인설이 아닌 걸 찾는 거는 공동이용인설을 찾는 거거든 놀마공타 공공공 공동작업장 있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구판적이 되건 뭐가 되건 전부 다 공동이용인설이다 똑같이 동영일의 식구 문제랑 똑같은 유사한 유형이 있죠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소름주의라고 써놨어요 이게 소름주의가 뭐냐 아 이건 지문까지 똑같아요 백선에 나왔던 거랑 이 문제랑 이게 뭐냐면 제가 올해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관변경할 때 3분의 이상의 찬성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 올해는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내년에는 다른 방향을 잡아드릴 거야 제가 이게 분석을 또 통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백선에 31번 문제야 55번 문제가 있거든 똑같아 정관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이 아닌 것 여기도 아닌 것 여기도 아닌 것 근데 여기는 답이 1번이지 근데 여기는 정답이 4번이야 근데 지문이 똑같아 정답 지문이 어때요 이거 엄청 강조했잖아 제가 여러분들 이게 돈을 부담시키는 거는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청산금은 정산하는 거거든 다 끝난 걸 정산하는 게 무슨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3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똑같이 나온 거예요 문제 자체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물론 번호만 달라 번호만 근데 번호 다른 건 어쩔 수 없지 제가 출제인이 문제 낸 걸 내가 보고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한 거기 때문에 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시고 핵심 40체에서도 요 밑에 9번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62번 가볼까요 도정법상 공동구인데 이거 이런 거 못 찾는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공동구가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랑 똑같아 그래서 이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 갖다 쓰면 돼 자 이거 올해 나온다 그랬죠 2번 부담금의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저명해진 자는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 똑같네 똑같네 지문이 똑같다 똑같다 여기는 2분의 1이죠 x 3분의 1 왜 3분의 1이죠 부담금 세 글자 공동구 세 글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맞아 그리고 분할 분할 그럼 두 글자잖아 두 글자 분기변이 아니라 2회로 분할 납부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두 개 숫자로 읽으면 되지 뭐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찾고 그 핵심 40제 에서도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정법에서 물어보건 국계부서 물어보건 똑같이 국계법을 기본으로 해서 도정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붙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3번 가볼까요 조합 임원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건데 백선에 보면은 5번 지문에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똑같아 지문이 이것도 소름주의 왜 안 써놨지 이거 소름주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백선에서 정답이 똑같이 나오긴 되게 어렵거든 사실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답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효력을 잃는다 이거 효력을 잃는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긴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퇴임하기 전이니까 유효에요 유효 1년 내내 외친 거 이렇게 정답 찾은 되고 이게 단모에서도 똑같이 나왔어 단모 똑같이 나온 거야 여기에 똑같이 똑같은 지문이 두 번 나왔다는 얘기지 문제풀이에서만 특강 문제풀이에서만 백선에서 한 번 나왔고 단모에서도 또 나왔다 또 동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세 번 나왔네요 세 번 아 세 번 정도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전법에서 또 소름주의가 있어 구토사건 이게 뭐냐면 소규모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임대주택을 뭘로 토지 임대고 분양주택으로 자 바꿔주세요 전환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국장이 국장이 됐건 시도회사가 됐건 시장구소 구청이 됐건 반가 아파트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죠 구토사건 1년 내내 외친 거 구토사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거물만 소유한 사람 이거 여러분 구토사건 이러면 안 돼 시험 보다가 구토사건 소리치면 안 돼 소리칠 뻔한 사람 엄청 많았어요 이거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조용히 혼자만 구토사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답 1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백선에서 4번 지문 똑같고요 이거 하면서 제가 구토사건 이렇게 써놨을 거야 아마 구토사건 그런데 여러분 구토사건 같은 경우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구토사건 정답 1번 여기도 구토사건 그대로 나왔지 구토사건 이게 이제 핵심 40제 핵심 40제라는 백선에서 엄청 많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동영에도 나왔고요 단모에도 나왔습니다 4번 나온 거야 4번 다 나온 거야 특강제로 해서 그만큼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죠 제가 주택법은 4문제 적중이 됐습니다 7문제 중에서 먼저 주택법에서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적이나 위축지역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뭘 냈는 거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 이렇게 위축지역 이에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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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6개월 공항 봤더니 1% 1.0% 이하인 지역이니까 쭉쭉 떨어지는 지역이거든 숫자 물어보는 겁니다 봤더니 이건 무조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여기는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삼삼하지 숫자가 이렇게 두개가 붙었거든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 거품 떨어지니까 3개월 기준에서 부우 꺼져서 마이너스 1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아무도 반응이 없지 난 객관 난 꿋꿋하게 계속하죠 그죠 거품 빠졌으니까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3개월 동안 20 이상 감소한 거 매매거래량이 또 하나 요것도 이제 계열이니까 3개월 동안 물어보는 거지 미분양 주택수가 2배 이상인 지역이죠 그래서 3,2,3,2가 되는 거야 3,2,3,2 이렇게 3,2,3,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외운 거면 요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요 내용은 백선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65페이지에 우리가 시험 문제는 과열직을 제가 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위축지어 또 외우고 들어가세요 뭘 낼지 모릅니다 저는 출제율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온 거고 요 밑에 있는 박스가 나온 거죠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까지 해서 낸 거고 그 다음에 핵심 40제에서도 나왔죠 여기서 이런 청년이 특강에서도 나왔고 백선에서 나온 거예요 위축지어 3번에 나왔잖아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 3,2,3,2 이렇게 외운 거죠 기억나시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주택법에서 네 번째 주택법에서 나온 게 사용검사인데 사용검사가 약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답은 여기 있죠 핵심 40제에 보면 22페이지에 11번에 사용검사가 있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사업체가 뭐 했다? 파산했다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사업체가 파산했잖아 둘 중에 하나라니까 사용검사 못 받는다 그러면 보증한 자 동그라미 치고 시공단 싸다기 쳐야지 왜 네가 왜 나와 이러면서 싸다기 쳐야 되고 예정자 나와야지 두 명 나와야지 두 명 이렇게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답 똑같이 나왔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고 자 다음에 68번 같은 경우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급 운영 공동주택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단모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동행해서 이번에 낸 거죠 똑같이 나왔죠 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이건 설치하면 안 돼 신축 건물이나 설치하는 거지 원래 있던 건물을 새로 경량구조의 경계벽 따로 설치하세요 왜? 있는 벽 사용하면 되니까 이건 적용할 필요가 없죠 강조한 거고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나왔네 2세대 이하 2세대 이하 여기 있어요 나왔죠 그 다음에 별도로 뭐 있어요 욕실 부엌 구분출입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안전기준 축축해야 되겠지 동그라미 치면 되지 뭐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백선이 하고 56페이지에 있었고요 자 40제 2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들이 그 다음에 단모 6회 12번에 보면은 자 여기 여기 단모 6회도 나왔고 동현에도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여기 기역 지문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그대로 나왔네 가서 동그라미 치면 되지 뭐 디귿 지문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 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은 이거 안 냈거든요 이건 나오진 않았어요 디귿은 나오진 않았고 자 기억하고 니은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니은번 같은 경우는 x가 되거든 이게 x가 되지 그치 x가 되는 건데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가나 연결물 경량구조 경계별 설치해야 된다 이건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문은 똑같이 나왔는데 요 두 개만 갖고도 어때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x하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번 빼고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0번 용어 용어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부대의설 같은 경우하고 복리의설 구별할 수 있죠 자전거 보건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딸려 들어오는 거니까 복리가 아니라 부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나왔어요 부대의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이런 것들 설비 자 이렇게 나왔고 이건 이제 핵심 사실제에서 나온 거고요 단 뭐 6회에서 1회 때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전거 보건소 이런 것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대랑 복리 나오면 되게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1번 지문이라든가 2번 지문 3번 지문 5번 지문 있죠 여기 다 있어요 핵심 사실제에 다 있는 거야 이건 금방 찾으셔야 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준주택 나오면 오노기다 오노가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고 자 건축법 가볼까요 건축법은 제가 적중이 좀 낮았어 세 문제밖에 적중이 안 됐는데 나머지 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 적중을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건축성이라든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적중은 3개 했지만 4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75번 가볼까요? 이건 맨날 하던 거 9조원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여기 나왔죠? 핵심 40제에서 17페이지 나왔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높이 13m 이상 첨하에 뭐 있지? 구렁이 있지? 9m 이상이지 여기 첨하 높이 구렁이 있다 외운 거 나왔네요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 하나씩 있으니까 10m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침대고 동영 3회 36번에서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박스형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박스를 5개 했지만 본 시험은 3개예요 그럼 금방 찾죠? 좀 어렵게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는 금방 풉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77번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가 똑같아요 백선에서 있는 문제 용룡이 계산하는 문제 똑같잖아 숫자만 다르고 그리고 핵심 40제에서도 이거 그림으로 표시한 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단 뭐 5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풀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이나 언급했죠 백선에서도 하나 백선 유형이 더 낫지 여기는 정확히 똑같이 숫자만 다를 뿐 유형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백선에 있는 문제를 푸신 분들은 어때요? 이거 77번 문제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죠 물론 이걸 통해서 그 전에 단모에서 단원별 모이고 있어서 이미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문제를 풀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두 번 정도 문제를 풀고 시험장 들어가기 때문에 답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78번 문제는 어때요? 이거 78번 문제는 똑같습니다 백선에 나왔던 71번 문제랑 똑같아요 유형이 그 다음에 여기 핵심 40제에 보면 3번 4번 5번 6번 묶은 거 있죠?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유형 문제 유형으로 보면 백선 그 다음에 동형 2회 30선 문제랑 똑같다 라고 해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가 쭉 나오고 맨 앞에 지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5천 이상은 전제적권으로 줬어요 용도가 맞으면 되는 거죠 용도 용도 찾는 문제를 이미 연습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심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을 판매하는 업종은 허리를 뭐 해야 된다? 숙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됐고 이제 농지법하고 마무리할 텐데 농지법은 두 문제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한 문제는 좀 틀려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농지법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적중률도 높았고 농지법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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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40세에 보면 1번에 임대차 사유라고 나오지 똑같이 나왔지 몇 세 이상? 60세 소유기간 농업경에 이용하는 기간이 5년이 넘었다 이거 똑같네 이거 가로놓기로 나온 거네 그럼 이 두 개만 나오면 60이랑 5 60이랑 5는 얘밖에 없네 지금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여기 있잖아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위탁경영 할 수 있다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다 금방 찾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핵심 40세 27페이지랑 핵심 40세 27페이지 여기서 다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위탁경영 사유 바로 또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사유 낸 거니까 이번엔 좀 쉽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왔네요 똑같은 거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공직치임 공직치임 여기 있네 공직치임 징집 나왔네 징집 군대 간 사람 소집 나왔네 청산 나왔네 그대로 나왔네 그렇죠 농지용 증진 사업 계획에 따라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 위탁경영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합한 경우로 하는 거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전부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다 해도 안 되는 것들만 된다 일부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백선에서도 나왔고 동영에서도 나왔고 핵심 40세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추법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총 28문제죠 특강에서만 나온 문제가 적중 문제가 28문제입니다 그럼 28문제면 70점이죠 70점이면 공포에서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중률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성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34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35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공포 60점이 절대 꿈이 아니거든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김포중앙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메가랜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저와 함께 공법을 준비하신다면 완벽한 공법 합격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5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공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5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회담 뇌 회담